뮤지컬 시타르타가 주연 시타르타 역의 신유와 박시원에 이어 박시환까지 트리플 캐스팅을 성사시키며 시즌4 출격을 알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제작진과 업무협약을 맺고 불교 문화예술의 도약과 세계진출의 교두부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네 번째 시즌을 맞는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와 어제 오전 사간동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업무협약으로 3월 19일 2회 공연 2280석 정관을 대관해 제작진을 격려하고 문화포교의 중요성도 다시금 일깨우길 기대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는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불교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고 우수한 불교 문화 콘텐츠로 세계진출의 교두부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친 불자와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의 울림이 전해져 문화포교의 작은 씨앗이 되길 염원했습니다. 불교계의 공연예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밑거름이 되어 한류의 글로벌화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뮤지컬 시타르타 제작진은 네 번째 시즌 흥행 돌풍에 이어 세계 진출에 발판 마련해 힘을 보태준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김면수 대표는 최고의 작품으로 한국 뮤지컬의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화, 한국 불교 문화의 세계화, 또 한국 뮤지컬 세계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뮤지컬인 시타르타는 주연 시타르타에게 신유와 박시원에 이어 박시환까지 트리플 캐스팅을 성사시키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즌을 여는 뮤지컬 시타르타는 새로운 창작진과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며 드라마의 구성도 더 탄탄하고 밀두있게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인생에 제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지 않을까 운영을 하는 동안 그 삶을 잠시 벗어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시간이라고 감사드리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아니면 제가 제 노래를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보다 더 행복하시고 그 행복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아서 이 역할에 좀 더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 있을 것 같다. 태고종 총몬장 호명스님 역시 한국불교와 문화예술의 세계적인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림이 돼서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곡들로 화려하게 귀환한 뮤지컬 시타르타는 오는 3월 8일 올림픽공원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